네 안녕하세요 환경책크입니다 레이저셀 배정수량이 나왔죠 2당 3락 지금까지 제가 삼성증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이벤트 영상을 찍어주고 돈도 안받고 홍보를 많이 해줬는데 체리피커 역할을 해가지고 복수를 하는건가요 80% 확률인데 40%죠 균등 배정이 0.8주인데 40% 확률밖에 안됐죠 확인하는 방법은 어플 상단 검색에 공모주 청약이라고 검색을 하면 되구요 그런데 삼성어플은 오른쪽이 메뉴가 있죠 다 왼쪽인데 청약도 1일차에 혼자 22시까지 받고 돋고다인가요 왜 그러죠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면 청약내역지소 쪽을 누르구요 네 그럼 이런 페이지가 나오는데 청약상세내역 여기를 누르면은 네 이렇게 나오겠죠 네 0주 네 한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상당은 4월 24일이구요 다른 종목들 배정수량 나오면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네 고맙습니다